물을 주고 싶어 하이폰이네 아싸 엄마 안녕 패드를 너로 다 대 차라리 내가 대신 코드 사람들한테 해서 읽어줄게 옛날 옛날에 패드와 폰이 없었을 때 패드 수분을 키치고 짜리를 주진 않으러 searched 2016년에 들어 암드는 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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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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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Horse 있는 우린 좀 해볼게 사은이 Drag, Drag, Dragisl cameras 290로 Drag, Drag! 어떡하지? Yeah! 꺅 Man 스크래스 켈 hein 그 음 화나 다를 보소 난 아이콜faradamata 예! 아이콜faradamata! 가마가 consci mujiz 꺄개 오가바라 오가바라 남은 다가바라 남은 다가바라 오가바라 남은 다가압에holder 내~~방 응? 저기 봐! 내 곳이야! 어디? 오가고가 저의 한 사람 이.. 남은 다가 takich 지금 응원 Atlan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나 당장 새로운 차 필요해 그럼 빨리 원어차 타 엄마의 차 너무나 멋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 그럼 지금 바꿀게 안녕하세요 나 핑크색 장식이 필요해 내가 상상한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어때 이제 멋있지 할 수 없어 그렇게 안 돼 출발 저기 아빠야 제니야 멋있는 차를 탈래? 일단 옷 갈아오더 그래도 엄마처럼 제이 멋있어 같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장난감을 썰어 갈래? 요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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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전 limit 뇨 내 차가 진짜 작은데? 내 차 훨씬 커 예! 이거 작은 게 아니야 예! 네! 와! 멋있어 잡았어요? 응,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동 면허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닮았어 가세요 여보세요? 세뇌야 나한테 좀 와줄래? 잤다고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바꿀게 이거 가지고 아빠에게 답다 줘 아빠 이거 니꺼야 응 고마워 나 아직까지 작은 차랑 놀고 있어 응 하하 아빠야 아빠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뇌야 장난이 넘치네 하하하하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알겠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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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너누 심심해 하하하 아빠 같이 놀자 신혜야 나 지금 너무 바쁜데? 너 왜 이래? 네 방 가서 놀아 엄마에게 같이 놀자고 해야지 엄마 같이 놀자 신혜야 나 꽃 끝장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 신혜야 너 왜 이래? 네 방 가서 놀아 나랑 노는 거 싫다고? 그렇다면 두고 보자 여보세요 나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와 달리 왔네 내가 열릴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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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뭐부터 시작할까? 아 맞다 맛있는 아이디가 있어 와우 엄마를 놀랍게 만들거야 와우 엄마 봐봐 신혜야 너 뭐 했어? 시리야 아이가 립스틱을 먹으면 뭘 해야 돼?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게 초콜릿이야? 이것도 초콜릿이야 저걸이 심하네 야 신혜야 너 진짜 장난꾼이야 아파를 놀랍게 만들 시간이야 신혜야 너 다시 왔어? 그럼 망치를 좀 전달해줘 아빠 이게 뭐야? 제녀야 이거 장난감들이 아닌데? 내놔 제녀야 너 괜찮아? 이런어? 이렇게 아 초콜릿이구나 이게 장난이야 여기다 초콜릿이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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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녀야 너 장난꾼이네 같이 놀기 싫어서 그런거야 놀랍게 만들었는데 지금 좀 슬퍼 시녀야 같이 안 놀아서 미안해 니가 선물을 주고 싶어 아우 와우 와우 하이폰이네 아싸 와우 오우 다 원래부터 가지고 싶었던거야 아빠 왜 안 되지? 응 이거 보자 응 으응 음, 사과맛이네 와 안녕 아빠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아빠, 너 지금 뭘 보고 있어? 와, 군인들 때여서 용하네 어 군인들이 너무 멋있네 나도 군인이 되고 싶어 위니? 크리스토퓨로 어? 나 차버렸네? 아, 그래도 계속 졸려 예에에 제니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나 영화 본 사람처럼 되고 싶어 엄마와 아빠를 같이 가게 해줄게 근데 내일 그래? 마인드로 해 알겠어 뭘 알겠다고? 아, 저기 제니야가 preview 정 так 시작 강의 채리아 ose Hell 배가 약 프리미엄 앨벳 프리미엄 프리미엄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아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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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을 돌입을 하기 위해서 똑똑해 주셔야 돼! 와우! 오오! 돌입을 할 시간이 왔어! 와우! 오오! 예아! 여보 마당에 쏘이는 지프가 어떻게 여기 있지? 지프? 무슨 지프야? 바로 여기 있는데? 아까 여기 있었는데? 좀 자야겠어 본인이 된 곳이 너무 좋아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엄마하고 아빠에게 보여줘야지 일어나! 이게 무슨 일이야 시냐? 지금 몇 시야? 조용! 군인들 옷 입어라 딱 30조 있어 시간이 스타트 체나야 나 후이 다 준비되는데? 역시 여자답게! 군인? 일단 근육을 키워 엉덩이를 준비해라! 군인들 옷 입어라! 군인들 옷 입어라! 군인들 옷 입어라! 군인들 옷 입어라! 이렇게 안 되네! 한 파퀴도 해! 너 왜 앉아있어? 나 오늘은 관리센터에서 방직 근무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됐었어? 군인! 여기 와라! 군인! 이 물품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어? 잘 모르겠네! 넌 놀라도 돼! 일단 똑똑해 줬어야 돼!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아! 좋아! 순수리 괜찮네! 지혜관님! 본인이 더 잘할 수가 없겠지! 조용해! 당직 근무원! 난 할 수 있을까? 다연이 아들! 너 다 할 수 있어! 시니야! 너 진짜 전문가야! 지금부터 훈련이 시작해! 도망가! 시니야! 안 하는 게 어때? 해야 돼! 해야 돼! 내가 어떡해! 시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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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완! 난 도망가 시간이야! 좋네 못봤으면 죽겠어 못봤으면 죽겠어 후 정황간 것 같아 다행히 또 다른 놈의 또 다른 놈의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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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